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1월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주 기분 좋게 이번 주말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 분들께 인기가 많은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수닥 지수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10.8%나 단숨에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과연 앞으로도 이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이 찾아올지는요. 사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의 어닝이라고 보고요. 다음 주 어닝에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이제 어닝을 발표하잖아요. 자 이러한 미국의 대표적인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준다면 당분간 기술주의 반등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다음 주의 어닝 결과가 형편없다면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다음 주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기적으로 보면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자 어쨌든 2023년 들어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주식시장의 차트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요. 자 이러한 즐거움이 한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27일 1월의 마지막 금요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어닝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11% 가까이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몇 주 전이었죠. 테슬라 주가는 100달러 근처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60까지 급등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어떤 기관들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비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아담 조나스입니다. 아담 조나스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 어닝 결과에서 미스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쪽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인하됐고요. 거기에다가 원자재의 가격이 아직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의 호재를 발생시켰다. 좋은 어닝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프리캐시플로우 넘버가 좋지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2.2빌리언이나 되는 카펙스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프리캐시플로우가 좋지 않았다.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간 스탠리에서는 오버웨이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200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160달러까지 치고 올라갔던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도 2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는요. 모간 스탠리에서 오토 섹터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웨드부시입니다. 웨드부시에서는 175달러에 형성돼 있던 목표 주가를 이번에 2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리얼텀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현재 하위 볼륨을 위해서 마진을 세크리파이스 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판매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진을 어느 정도는 희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은 적절한 전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따라서 판매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진을 희생하는 것이 왜 적절한 스트레티지 전략이냐면요. 지금 현재 커스터머 베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따라서 고객층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가열화되고 있는 전기차 쪽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경영진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프리서치고요. 월프리서치 역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85까지 상향 조정했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자 시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137달러의 목표 주가를 이번에 146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벤커버 오메리카도 마찬가지죠. 목표 주가가 원래 130이었는데요. 이번 어닝 결과를 보고 155달러까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에서 지금 테슬라의 어닝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반면 반대쪽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웰스파고입니다. 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어닝 결과에 대해서 다소 베어리시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콜린 랑간이고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어닝콜에서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2023년 딜리버리 목표 가이던스가 180만대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다. 만약에 상황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된다면 200만대까지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언급을 해줬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호재였고요. 두 번째는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가 20%를 넘어가면서 테슬라의 마진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는 인상을 투자자들한테 심어줬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마진의 타겟이 너무나 높다.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악재는 뭐냐면 현재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섹터의 호재, 가장 커다란 호재 중에 하나가요. 2023년 1월부터 IRA 법안이 발효가 됐거든요. IRA는 Inflation Reduction Act죠. 인플레 감축 법안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수혜 자금이 많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스타인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어닝 결과를 보고 약간 고민을 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베어리시안 캠프에 속하기로 했다. 그 얘기는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의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만 해도 테슬라의 PE 레시오가 30배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이 굉장히 좋은 줍줍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YT 드로 테슬라의 주가가 5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단기간 동안 한 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50%나 반등을 해내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가령 PE 레시오 갭을 보시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위 갭에 비해서 PE 레시오가 44배까지 올라간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PE 레시오 포워드로 봐도 37배까지 PE 레시오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4분기 GDP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존 방송과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GDP를 세 번에 나눠서 발표를 하죠. 첫 번째 예상치, 두 번째 예상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발표하는 게 이제 파이널 넘버죠. 자 어제 발표한 것은 이제 첫 번째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분기에 미국의 GDP가 2.9% 정도 성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2.9%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4분기의 GDP, 이니셜 에스티메의 첫 번째 예상치입니다. 자 2.7%가 예상치였는데요. 2.9%가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GDP보다 오히려 더 성장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3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지난 3분기의 GDP 성장률은 3.2%였습니다. 따라서 4분기 들어서 GDP의 성장이 조금은 둔화되었다라고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GDP의 산출법은요. 민간 부분의 두 가지, 지출 그리고 투자죠. 그리고 정부 부분에도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면 그게 GDP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DP의 성장이 둔화된 이유는요. 일단 수출이 좀 감소했고요. 두 번째로 비거주지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스테이트, 연방정부 그리고 로컬정부에서 지출이 들어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지출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4분기에 조금씩 조금씩 지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3분기에 비해서는 4분기에 미국 GDP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임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두 번째는 고용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가장 최근 분기에서도 미국 경제는 3%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노동시장보다는 그들의 포커스를 인플레이션에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두 번의 FOMC 미팅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바로 CME FedWatch입니다. 자 이 툴에 따르면 다가오는 다음 주죠. 2월 1일 날 FOMC 미팅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가 상승할 확률이 무려 98.2%로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3월 달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갈 확률을 85%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시장의 전망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중요한 것은요 3월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월 달까지만 기준금리가 상승하고요 그때부터 기준금리의 상승이 멈춰버린다면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겠죠. 하지만 3월 달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다가오는 미래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는요 지난 4분기에도 2.9%나 플러스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굉장히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산업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분야입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4분기 스마트폰의 판매대수가요 무려 18%나 전년 대비 하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전세계 스마트폰의 판매대수가 4분기에 18% 감소했다. 자 그런데 18% 감소가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면요 스마트폰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례가 없는 하락폭을 이번에 기록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4분기의 실적 저하로 인해서 2022년 1년의 실적 역시도 11.3%나 전년 대비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2022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스마트폰의 판매대수가 나와 있는데요. 총 1.21 빌리언입니다. 12억 천만 대 정도가 판매된 건데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201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1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할 만큼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리세션이 온다는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온도하면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지 아무도 지금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과 가장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다. 홀리데이 쿼터, 홀리데이 쿼터는 크리스마스가 속해 있는 4분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4분기의 실적이요. 그 전분기, 3분기에 비해서 떨어진 것을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22년 4분기에 이런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요. 소비자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고 거기에 재고가 아직까지도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벤더들이 급격하게 수라 양을 줄이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홀리데이 쿼터, 4분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이 조금 더더질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국은 2023년 말 정도가 돼야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마트폰 기업들의 실적을 따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 분기, 4분기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은 애플이었습니다. 무려 24.1%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하지만 애플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는 판매대수가 14.9%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요. 자 2등은 삼성이겠죠. 19.4%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전년 대비 15.6%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3등은 샤오미인데요. 샤오미는 시장 점유율이 11% 그리고 작년 대비 무려 26.3%나 판매대수가 떨어지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스마트폰 기업을 위시해서요. 전반적으로 18.3%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이 스마트폰 시장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요. 아직까지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퀄컴 그리고 브로드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우리가 4G, 5G라고 부르는 셀룰러 칩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은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칩을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브로드컴의 분위기가 좋지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 브로드컴은 2.2%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하나의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브로드컴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가 전해주기를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와이파이 칩의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는 TF인터내셔널 시키리티의 밍치쿨을 말합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가 목요일날 전해주기를 애플이 중단했다. 자 그래서 잠시 동안 그들이 개발하고 있었던 와이파이 칩에 대한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3나노짜리 애플 실리콘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애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최첨단 3나노짜리 프로세서를 만들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2025년 전까지 최첨단 3나노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이쪽에 지금 모든 인력과 노력을 쏟아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애플은 지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디자인 인력을 대부분 다 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요. 이 밍치쿠의 레포트가 나온 이후에 블룸버그는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아니다 애플은 아직까지도 와이파이 블루투스 칩의 자체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죠. 자 하지만 애플 통으로 알려져 있는 밍치쿠의 말이 맞다면요.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입니다. 왜냐면요. 브로드컴의 전체 매출 중에 무려 20%가 애플에서 발생하거든요. 자 따라서 브로드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후속 기사를 조금 기다려보면서 업데이트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인텔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텔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AMD에 투자하는 주주로서 이번 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의 어닝 결과가 났는데요. 4분기 논개 미피에스가 10센트를 만들어냈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10센트가 모잘랐습니다. 그 얘기는 순이익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자 다음은 매출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490밀년이나 모잘랐고요. 그리고 전년도랑 비교하면 무려 28.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비즈니스 분야를 따로 띄워서 봐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자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은 34.7%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요. 이 부분은 어느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죠. 현재 PC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그룹도 41.1%나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번째 네트워크 그리고 엣지 그룹 역시도 마이너스 1%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1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10.5에서 11.5 빌리언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무려 14.02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는요.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치보다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매출 실적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EPS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0.15가 나왔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플러스 0.25입니다. 따라서 다음 어닝은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다.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MD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어닝 결과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센터가 마이너스 41.1%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는 AMD가 인텔의 데이터센터 시장 점유율을 뺏어왔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반면 인텔과 같은 시장에서 지금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AMD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어닝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 상황은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반등을 보이겠죠. 이렇게 시장이 다시 반등했을 때 AMD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AMD의 투자 논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알파벳 구글이 등장하는데요.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알파벳 구글은요. 바닥을 찍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과연 제프리즈는 어떠한 논리를 펼치면서 구글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이 이제 다음 주에 어닝을 발표할 예정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프리즈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리스크와 리워드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좋은 세팅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줍줍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프리즈가 보기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매크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거고요.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글의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자 구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엔터프라이즈 밸류와 에비탈을 비교해 봤을 때 보통 12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은요. 10배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좋지 않았던 2008년 그리고 2012년에도요. 7배까지 떨어진 것이 최저점의 밸류에이션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구글의 주식은요. S&P 500에 비해서 세 달이나 먼저 바닥을 찍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실적이 바닥을 찍기 두 분기 전에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23년 다가오는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구글의 실적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주가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카탈리스트가 있다. 구글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 쿼터 바이 쿼터의 비교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분기별로 실적이 향상하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기는 이제 지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도가 된 것처럼 구글에서도 만 2천 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도 활발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프리즈는 구글의 바이 의견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25달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9% 정도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기사는 헤드라인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기사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 대한 투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테슬라가 발표하기를 36억 달러를 네바다 공장에 투여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서 드디어 세미 트럭의 생산이 시작된다라고 기대감을 높여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목표는요. 2024년까지 북미에서만 5만 대 정도의 테슬라 세미 트럭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증설되는 네바다 공장에서는요. 무려 200만 대의 경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셀도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주가의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찾아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의 헤드라인은 우버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 아레트 리서치라는 투자 기관에서 우버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보유 의견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26달러로 감소시켰다. 좋지 않은 소식이죠.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모도 내용에 따르면 일단 우버가 지난 3분기 동안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는데 단기간에 불과할 것이다. 자 왜냐면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간 단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수익성을 증대시키면서 계속 매출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매출과 수익성 증대를 동시에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기사의 핵심입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악재는요. 최근에 이제 우버가 우버원이라는 구독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이 우버원의 구독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반짝하고 그냥 사그러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우버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혁신적인 모습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2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미주온 방송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요.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일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운 대안한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스티븐 크레스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 자세히 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